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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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텝 끝나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자, 스텝 끝나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자, 축하드립니다. 우승자 우리 엘씨디림의 천러 선수에게는요. 저희가 금메달과 부상으로 한호 세트를 드립니다. 네, 우리 천러 선수 우승 소감 한마디 주세요. 네, 여기 참여하신 분들 다 잘하시는데 제가 1등 할 수 있어서 너무 운이 좋고 너무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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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